서울용산구일반상업지역 4층 빌딩 40억원. 땅짓고 리얼티처선컴는 이용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매물 정보 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매물뱅크 코너를 개설했습니다. 주택빌딩상과 땅공장상과 주택오피스텔 등 각종 최신 매물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 매물은 제휴사들이 직접 확인한 것이며 매물정보 등록일 현재 기준으로 거래 가능한 물건입니다. 매물 서울용산구일반상업지역 4층 빌딩 40억원 매물정보 등록일 2018년 5월 2일 서울용산구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4층 빌딩이 40억원이다. 배지면적 260, 연면적 550이며 2005년 중국댓다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지 않으며 주차는 3대 가능하다 보증금이업 2천만원 임대료 800만원이다. 배지면적 3.985 배지면적 6.5% 배지안 4.8%